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나서 처음 잘 먹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뉴 세영 오늘은 족발이랑 불족발 반반으로 무무침, 부추무침, 쌈무, 고추랑 마늘 있거든요 쌈, 밥, 샐러드는 패스, 마실거는 펩시 오마이갓 양념 소스를... 좀 위험한데 이거? 이거 대자로 시켰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좀 드리고 먹기 편한 부분만 제가 먹어요 막 뼈 없는 거 있잖아요 찍어서 생우전 요거 불족발은 아주 매운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음 이게 수풀 닭꼬치의 약간 미친매운맛? 그런 느낌이에요 오 맛있어 무무침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불족은 좀 약간... 살짝 노잼? 어떤 그런 느낌? 네 Está 맛있어 좀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오마이갈리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무김치 무김치 말을 안들었는데 헤어스타일은 푸석푸석해보이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불규칙한 앞머리 머리는 봄을 맞이해서 잔디 색깔로 밥국수에 불조 끝나야돼 맛있고 맛있다 그냥 먹으면 먹고싶어요 그냥 먹으면 안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 반찬은 고소한 맛이에요 연어는 고소한 맛이에요 고소한 맛은 고소한 맛이에요 고소한 맛이에요 고소한 맛이에요 그 맛은 자세하고 더 맛좋은게 랩? 마一个 제가 직접 전체적으로 좋아부분이 마질때문에 굳이 까르르 그릇이 요 SEO 주먹지 않으면 놀아주지 않으면 좀 뺏어라 소시 SNS 넘 수준 맛있네요 음~~ 흥!! 쓰ELL 으흑 으흑 하아아아